오늘도 여전히 의미 없는 너의 연락 받고 한숨 쉬며 밖을 나가는 나의 발걸음이 울고 이런 날들이 지겨워졌어 그만 혼자 있고 싶어 날 사랑한다 해도 나는 이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너만 보고 살 생각하니 너무 우리의 미라 안 봐도 뻔한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예정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예정같지 않지 내가 끝내 잠을 또 솔직히 못하겠어 헤어지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여전히 오지 않는 너의 연락 보고 한숨 쉬며 어렵게 보낸 나의 마음들이 무서워 끝이 보이는 네 대화 속엔 정말 생각이 많아져 날 사랑한다 말해놓고 이젠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는 너 너와의 미래를 그렸던 나는 너와의 미래를 그렸던 나는 네가 너무나 미워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예정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예정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예정같지 않지 내가 끝내 잠을 혹시 기다리는 거야 그래 그래 그 말 내가 해줄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병에 가는 너의 모습을 못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우리 이제 그만 아프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uns 번 paradox한 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